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이사였던 가수 승리 씨가 SNS를 통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폭행 피해자에게 사과했는데 클럽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이승현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과문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사내 이사였던 이 씨는 사과문에서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김 모 씨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클럽 경영과 운영에는 관여한 바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운영은 다른 사람들 몫이었고 자신은 홍보 업무를 맡았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씨가 폭행 사건이 처음 보도되기 나흘 전 이사직을 그만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이 커지기 전에 책임을 모면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을 이용한 성폭력이 일어났다거나 입장객들이 마약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씨는 그런 일을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은 없었다며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과 성폭력,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 클럽 버닝썬과 관계된 의혹들이 잇따라 불거지자 경찰은 지난달 30일 별도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클럽에서 일했던 직원 등을 상대로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라며 이달 말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찬균입니다. 기상캐스터